안녕하세요. 여섯시 네다역입니다. 오늘도 다역이 보면서 힐링하고 계신가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한낮에는 진짜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오늘은 더워지는 날씨에 가장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습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지는 건 언제나 겪어왔던 계절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 여름에도 습도가 있는 날과 또 그렇지 않은 날이 있고요. 또 습도가 매우 높은 시기가 있잖아요. 6월 중순부터 7월 말 정도까지가 대한민국에는 장마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서 한 번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랜 며칠 동안 비가 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다육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날씨가 더운데 습도가 이렇게 많아지는 이런 장마기간은 다육이도 힘들고 다육 생활을 하는 사람도 힘들 수밖에 없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름철에 습도가 높아지면 왜 다육이가 위험하고 또 그 습도를 어떻게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육이의 증산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증산작용이라고 하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이 다육이 몸속에 있는 수분이 있잖아요. 이 수분이 얼마나 어떤 속도로 얼마나 많은 양이 증발하느냐에 따라서 다육이를 관리하는 환경이 좀 달라집니다. 식물 조직에서 물이 증발되는 것을 증산이라고 하잖아요. 습도가 높으면 증산량이 적어지고요. 또 이제 습도가 낮아지면 증산량도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습도가 높은 기간에는 이 화분 안에 있는 흙에서 증발되는 물의 양이 거의 없어서 이 화분 안에 있는 흙이 물을 주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축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경적으로 습도가 많다 보니까 굳이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육이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량의 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평상시 같았으면 그 물이 증발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주변에 공기 중에 습도가 많아지며 화분 안에 아주 조금의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증발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다육이를 오랫동안 키우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습도가 높아지는 계절이 되면 식물에게, 다육이에게 물을 안 주고 단수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물을 주는 것과 이렇게 습도가 높아졌을 때 물을 주는 것은 다육이가 이거를 소화하고 증발시키는 환경 자체가 너무너무 달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소량의 물을 줄 때라도 습도가 많은 기간이라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죠. 특히나 여름철 다육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정말 건강해야 되는데요. 이제 화분 안에 있는 이 흙 안에 뭐가 있어야 건강하냐면 공기가 있어야 돼요. 산소. 산소와 공기가 있어줘야 식물의 뿌리는 건강할 수 있는데요. 물을 관수를 해주면 이 산소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물이 차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뿌리가 물에 잠겨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뿌리의 건강도 좋아지지 않지만 이 화분 안에 있는 산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게 계속 흙이나 물이나 뿌리가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불쾌한 냄새가 나면서 바이러스가 생기기도 하고 뿌리가 부패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분 안에 물이 있다는 것은 이거를 증발시켜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증발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다육이가 왕성하게 성장을 하면서 뿌리가 이 물을 흡수해주면 화분 안에 있는 수분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 평상시에 공중에도 습도가 많고 그리고 다육이가 성장을 하지 않는 휴면기일 때는 이 화분 안에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흙이 마르지가 않아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정도의 양이면 봄, 가을 정도에는 정말 반나절만 지나도 화분 안에 있는 흙이 완전히 말라 있을 텐데 같은 물의 양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습도가 높아지고 다육이가 성장하지 않고 휴면기일 때는 그 물을 사용하는 곳이 전혀 없게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화분 안에서 그 물이 정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인물이 썩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종 곰팡이균이나 뿌리파리나 바이러스들이 이 화분 안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되도록이면 화분 안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물을 주게 되었다면 그 물이 잘 마를 수 있도록 정말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이제 놓아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제 여름에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리대랄지 창가 트래랄지 노숙을 시켜놓은 다육이들이 원치 않는 빗물을 먹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반드시 이 흙 안에 있는 흙을 화분 안에 있는 흙을 잘 말려주셔야 되고 아 그런 물을 좀 많이 먹었는데 계속 비 예보가 있고 며칠 동안 날씨가 계속 흐릴 것 같다 하실 때는 이 식물을 아예 화분에서 뽑아가지고 뿌리가 더 이상 정체되어 있는 이 흙 안에 화분 안에 있지 않도록 아예 뽑아서 말려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고 속이 편하다 하거나 할까요? 안 그러면 진짜 보면서도 걱정이 되거든요. 화분 안에는 축축하고 날씨는 더운데 다육이가 혹시라도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질 것 같아 이게 사실 눈으로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한데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뽑아서 말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다육식물이라는 식물 자체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뿌리에 물이 직접 닿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건조한 기후에서 워낙 태생 자체가 단련이 되어 있는 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장마 기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되잖아요. 진짜 이 기간 동안에 단수해 주셔도 절대 다육이 죽지 않거든요. 물을 많이 줘서 다육이가 탈이 나지 물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다육이가 탈이 나지는 절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다육이 관리하시는데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쉽게 이해를 해드리자면 빨래 있잖아요. 이 볕이 좋은 날 빨래를 딱 널어놓으면 반나절만 돼도 바짝 마르잖아요. 그런데 장마 기간에 빨래 이렇게 널어놓으면 마르지도 않고 빨래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결국 이 습도가 너무 오랫동안 그 섬유에 정체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냄새도 나는 거거든요. 다육이 뿌리도 그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자꾸 단수를 해줘야 되고 물을 줘면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6시 내 다육은 또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해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다육생활 보내시고요. 여름은 그냥 인내하고 잘 견뎌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워도. 이제 시작입니다. 오히려 좀 여름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